국민의힘 사정으로 좀 넘어가보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당 윤리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듣고 가시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부터 백의 정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친 태영호 최고위원. 고민으로 불면에 밤을 보냈다면서 심경을 토로했는데 자진사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소통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퇴를 하시면 징계 양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 판단하여서 사퇴를 하시는 건지. 황정권 위원장께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윤리위가 열린 이후에 오늘까지 지난 이틀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불멸의 밤을 보냈습니다. 또 어찬자리에 갈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를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결정전에 지도문화 융상관 소통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김조혁 위원장님. 이태용 후보 최고위원이 지금 사실 어렵게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지지율 3%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위원이 됐고 두 달 만에 이제 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건데 원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제 약간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진사퇴할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예상은 못 했고요.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8일 날 그때 전국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는데 그때 이제 일상 킨텍스에서 선출됐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양반, 이 양반이라면 이상하죠. 이제 태용호 최고가 그때 당시까지 태용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4등으로 됐고 3등과의 차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남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운도 좀 없었어요. 정치적 운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두 분 다 김재원 최고나 태용호 최고나 본인들의 발언이 있는데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된 게 김재원 최고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계속 당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상한 발언을 하시니까 이게 당에서 경로를 하게 되고 이게 점점 더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갔던 거고 태용호 최고 같은 경우도 무슨 4.3이라든가 김구 선생에 대한 것은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 혹은 북한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도 두 분에게는 상당히 없었던 그런 측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황정근 위원장, 윤리 위원장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때 당 쪽을 대표해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세요. 그래서 이제 1차 비대위가 무너졌고 2차 비대위 이제 그때 저도 속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비대위가 존속하게 됐던 건데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고 타협별로 안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께서 전날 저렇게 정치적 해결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퇴로를 열어준 거죠. 태용호 최고한테 퇴로를 열어주고 최고위원은 사퇴해라. 저희는 사실 만약에 저분들이 최고위원은 사퇴 안 하고 징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6개월 징계, 1년 징계받으면 최고위원이 공석이 되는 거예요. 5명 중에서 3분이 계속 회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퇴해 주는 게 최고인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황정근 윤리 위원장이 그런 해법을 제시했고 그걸 이제 태용호 최고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김지원 의원은 6시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일지. 그런데 듣기에는 김지원 최고위원은 나는 그냥 징계를 받더라도 나는 사퇴 안 하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복귀영 위원장님. 미태용호 최고위원이 이른바 녹취록 파문. 번졌을 때도 굉장히 강경한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느낌이 강했던 게 이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사진 사태를. 사뿐히 꺾였죠, 지금. 아마 용산과의 교감이 없다,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만에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 추측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 괴로 봐야 되는 건데 현재 징계 사태를. 태용호 의원이 4.3과 관련된 유독 튀는 발언을 통해서 최고위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극보수다, 우리 사회에서 저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재미를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망발들이 이어진 거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전광훈 목사의 기대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최고위원이 됐을까라는 궁금증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두 분이 갖고 있는 저런 인식, 이 인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이 인식은 잘못되었다라는 징계 차원에서 저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태용호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관 하는 일종의 현 대통령 시 용산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문제인데 이 갑자기 징계가 금물살을 타게 된 것이 그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면서 금물살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앗 뜨거워하면서 두 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힘에서 속도 내면서 하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분이 말씀하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실질적으로 더 큰 정치적 문제가 걸린 용산과 국민의힘 간의 공천 개입 문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고 그 의도 속에서 태용호 의원이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최고위원 먼저 사퇴한 것 아닌가 싶어요. 실제 저는 유승민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보거든요. 태용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의 어떤 그런 대화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야죠. 작은 사진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도 고발 조치하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문제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럼 태용호 최고위원의 자진 사태에 대한 당내 반응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회 원내대변인인데요. 태용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태가 윤리위 징계 수위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것 역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퇴위원은 퇴위원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대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 위원장님, 어차피 윤리위가 저녁 6시에 열린다니까 김재원, 태용의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을 제가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예상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3월 8일 최고위원회가 지도부가 결성이 됐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저는 뭐 저 자신이 이전에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 비대위원이었고 저희 다음의 최고위원들을 물려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동료 동료들인데 동료들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단지 그냥 가슴 아플 뿐입니다. 정렬입니다.